아이고. 저옵니다. 야, 우비스 쪽 끊어봐. 아, 뭘 안다고 이제 싸워. 사람이 중이나 죽었는디. 도장 앉아, 안 앉아. 도장 서울 갔자래. 아, 그래. 어디와요? 그래야. 아, 왜 이리와. 아, 왜 이리와. 내 여기 있다. 내 바다, 이리와. 왜 이리와. 왜 이리와. 왜 이리와. 왜 이리와. 내 속아야, 이리와. 왜 이리와. 아, 이리와. 아, 성님. 잠시요, 이리와. 아니가 뭐하는 말이야, 이리와. 형사님 오셨어라. 응. 이것으로 근거 같은 게 얼핏 봐도 스무 군데가 넘어. 응. 저것은 뭐예요? 여기서 죽인 것 같지는 않고. 무엇을 한참을 끌고 온 것 같소. 이 양반 다 살벌하게. 정말 조치요? 남편? 야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아는. 신작집이 다 됐다 놨어라. 왜 그랬대요? 출내비씨도 안 나오고 말을 안 하네. 어디서 잘못 먹은 것 같소. 아, 꼬라지가 갑자기 주문형이 되고 있을게. 아, 지금 뭔 난리야, 지금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지내셨어. 정관. 그렇게. 언니, 언니, 언니! 이제 또 가요, 이제!